너로 전학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긴 왜 갔는데? 하니깐 네가 더 잘하는데? 연기 천재 근데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진짜 잘해가지고 아빠가 아니라 엄마 닮아서 그런 거라고 야 연식은 너 지금 뭔 말하는 거야? 야 아예 안 떨려 자신도 없어 막 승마의 임무를 다 알 수 있어 욕망 만들어보자 수호시대 필무가 실패 찢어진 기구 대 هنا 5. 골 Grand 3. 골과 4. 골과 3. 골과 너로 안 닫았어 4. 골과 정석이 잡으러 왔어요.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. 야! 소우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! 응? 내려서 빌어! 빌으라고! 16번 찍은 거예요? 16번 쪼금 됐어요? 3초. 야, 아까 16번은 아까 걸로 괜찮네. 땅뚱. 형들! 토연아. 어, 빨리 마세요. 뭐 하고 싶은데. 30이에요? 30. 한 번 봐야돼. 김시팩이요. 여기 자리자마자 너무 좋아요. 할인물러요. 정확한 생각인데. 내가 여기서 내가 들어가면 파배만. 지금 트래러has인다. aniu 점심 數 야 나 멀리서 듣는 게 너무 슬펐어. 준비랑 별 방 없어요. 우리 누하러야, 전문을? 잠이 오냐? 넌 진짜... 진짜 또라이야. 뭐가... 어? 이런 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이때까지 보여드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. 감독님, 배우분들, 그리고 정말 고생해주신 스템여러분들이랑 똘똘 뭉쳐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짜릿한 희열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한 4개월 반 동안 촬영했던 것 같은데 정말 기억에 남는 현장이 될 것 같고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아쉬울 것 같고 그리울 것 같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즐거웠어요. 이렇게 저희가 땀 흘리며 노력한 만큼 좋은 작품이, 좋은 마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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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